안녕하세요. 람보루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유일하게 파충류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바로 뉴 월드 애니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리 와. 야, 겁먹어가지고. 이리 와. 얘는 볼파이토리 하는 뱀이에요. 형, 형, 형. 개인적으로 뱀은 무서워하는데. 자, 제가 유일할게요. 사바나 모니터. 위럼먹는 모습. 아, 잘 먹는다. 하나 더 줘올까? 네? 하나 더 줘올까? 저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나와도 돼? 네. 택배비가 5만원. 차단해, 차단해, 차단해. 무게 돼 있네? 여기 이런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우 귀여워. 거북이 제일 큰 것도 있어요. 됐어. 자, 그 밖에. 여기는 이제 뷰어디 드래곤. 안녕. 안녕. 귀엽죠?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긴 한데. 어. 얘는 뭐냐? 이구아나? 이구아나인데 색깔이 좀 다르냐? 이제 적응이 됐어요. 커터칼이라고 있는데. 얘 뭔지 알아, 이름? 이구아나. 커터칼, 커터칼. 어? 커터칼. 커터칼? 사장님이 커터칼이라고 있는데. 얘 이름 아냐, 커터칼을? 아닌데. 그래? 이구아나 두 마리 있는데. 이런 애가 있어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찍기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지. 근데 재밌어. 야, 얘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사바나 모니터. 이름이요? 얘 알거스 모니터. 여긴 알거스 모니터. 얘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어? 밑에 뭐 있냐. 어? 얘는 나의 모니터. 이거 합치는 거? 응, 합치는 거. 멈췄다가 찍고, 멈췄다가 찍고. 그치? 찍는 데 한 시간 걸리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 나라. 그리고 그 밖에. 얘는 워터드래곤. 이거 뭐예요? 응? 얘 워터드래곤. 드래곤이요? 응. 나라요? 신기하게 생겼다. 나라요? 응? 나라? 아니? 드래곤이니까 나라. 야, 그 드래곤 그런 드래곤이 아니야. 어? 밑에 있네, 밑에. 다디. 응. 이게 뭐야? 아, 수단. 수단이구나. 수단 플레이트. 응, 나무가 비싸다. 예전에 다른 샵에서 봤는데. 비싸죠? 응. 우와. 그리고 밑에는, 블루통 스킨클. 우와. 우와, 작다. 근데 귀엽다. 뱀같아, 뱀. 신기하게 생겼어. 자, 여기 애는, 여기 육지거보. 체리애드 레드풋이랑, 레오카드 육지거보. 자, 집에 있는 애들보다, 얘네보다 귀엽네. 야, 여기 좀 봐줄래? 쉿. 아니, 이게 지리기 아니에요. 자, 여기 애는, 코암모스크랑 레이저베. 아까 여기에, 애기 한 마리 있었는데, 여깄다. 레이저베 핵실링. 아, 진짜 귀엽다. 바짝하게? 아니, 디저트. 그래? 그래. 야. 오, 이거 늑대거보. 이거 뭐지? 플로리다인가? 늑대에요, 늑대? 어, 아니, 늑대가 아니고, 그냥 늑대거보기를. 늑대거보기가 다 있냐? 중성이야? 중성체가, 이거 중성체가 안 된 거야, 중성체도.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그치, 아재. 한 아성체? 아성체 정도 되겠다. 얘가, 얘가 1미터. 얘 엄청 커져. 얘가 1미터. 얘 뭐야? 얘 비어디다 이거. 얜 비어디. 어, 고슴도치 있다. 그 알비노 고슴도치. 야, 알비노 고슴도치가 있네. 야, 고슴도치 처음 봐. 고슴도치 처음 봐? 응. 여기서 많이 보면 되겠다. 저기하세요. 찔리미가 들을게 아픕니다. 네, 이만. 여기는 접일. 아니요. 비켜봐. 아, 뭐하는거야? 아, 비켜봐. 알겠어요. 귀여운 접일이 있네요. 어, 다람쥐 아니에요? 다람쥐? 접일. 다람쥐 같은 느낌 같다. 저거 찍었다. 깜짝 continued. 그게 눈치 bidON